품절에 왔어 본사람이야 하지마 아직도 외지가 있어 그 가오나시나 이거 먹을 수 있었거든 오차장 가보자 가오나시 한번 물러볼까요 가오나시가 저쪽에 있으면 어쩜 못 보게 여기로 떨어뜨려 여기로 떨어뜨려가지고 여기서도 택고 가야돼 택기 좀 약간 높게 분기가 좀 높네 저거 재수 없으면 그것때문 복을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제대로 잡았습니다 하고 힘이 이정도는 돼야되거든요 이게 정상입니다 아.. 애매합니다 이거 앞에 쪼가리 많이 하셔도 이거 복을수 있을것 같은데 이거 자 애매합니다만 이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기 아.. 뒤집기 들어갔으면 뽑았는데요 아.. 뒤집기 안되려나 문기 싹클어주면 되는데 이거 문기 싹클어가지고 뒤집기 싹클어가면 게이드 뒤집기 아.. 놓아버리네 데드라인 설정이 너무 길게 길게 되어있네 앞에 입마를 좀 약간 어떻게 해야되겠다 어.. 저 새끼 뽑힐거 같은데 이 새끼 뽑힐거 같은데 궁둥짝을 딱 한마리 개워줬구요 자.. 개운하시도 지금 느낌이 옵니다 개운하시 아.. 왜이렇게 무섭냐 이거 개운하시 아.. 왜이렇게 무섭냐 이거 개운하시 낑긴거 같은데 개운하시 자 궁둥이 아.. 맞다 비어씽 일단 우찌가 모양을 바꿔야 돼요 이.. 이 모양이면 못 뽑습니다 지금 자 일단은 새끼 탑이 지금 좀 별로기 때문에 또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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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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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루 올리기만 하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공처럼 생겨가지고 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구 힘이 이정도는 퇴줘야죠 아구 힘이 좋네요 아 이건 설계만 잘하면 뽑을 수 있는데 야 이건 일본에서 만들었나 진술 잡았다 뚜뚜루 뚜뚜루 아 이거 가오나시 때문에 못 뽑네 가오나시가 탑이 왼쪽으로 흐르게끔 돼있어가지고 아 이제 가오나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지 자 가오나시를 턱을 조금 좁을려가지고 그렇지 자 이거 토네이도를 살짝 푹푹 여기 MBT 촬영인데거든요 MBT 촬영한 거 자 MBT 촬영한 곳인데요 토네이도 킥 제대로 들어간 곳인데요 여기가 자 지렸습니다 글렀어 오죽죠 자 또또로 까지 또또로 까지 가겠습니다 여기 MBT 촬영한 곳이 여기입니다 이걸 찾아가지고 찍었거든요 능력자 촬영장소 능력자 촬영장소 자 또또로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두 마리 지금 개이댁 봤거든요 자 걸쳐주기만 하면 되는데 뛰어뛰어요 아 이제 위치가 안 좋네 뛰어뛰려 위치가 안 좋다 다른 떡들도 공략하자 어? 저거 보면 이거 다 무너지나? 초파 한번 가볼까? 비드? 비드? 세 마리 뽑아놨는데 띄어띄어로 띄어띄어로 천문이 약간 얼려갖고 천문에 가보자 일단 뭐 게이드바퀴 때문에 게이드바퀴 때문에 세 마리 뽑아놨는데 이걸로 한번 잡아볼까요? 띄어띄어로 빨간색 띄어띄어로 근데 여기 있으면 이 새끼 올려도 안돼? 올려놔 보자 올려놔 드릴게 빨간 띄어띄어로 띄어띄어로 빨간 띄어띄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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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띄어띄어로 치드로 잡았습니다 아구 힘좋구요 자 여기서 굴러서 치렸습니다 풍뿄 판다 이것도 넘어뜨려야됩니다 이렇게 서있으면 못 뽑기 때문에 넘어져야되거든요 넘어뜨려야됩니다 띄우팬다 넘어가이 시키야 됐어 고명 닮았다 맞죠? 고명 닮았다 생일에 고명아 똑같이 생일다 맞죠? 뺄깨깨 뺄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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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튀로 위치 이게 뭔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공둥짝 둘 수만 있다면 공둥짝을 아 자꾸 가기만 갔어도 뽑았는데요 다 와버립니다 공둥짝을 에이 안되겠다 2%가 많았어 한마리 두마리 두마리 탑이 아쉽네 여기 기계는 착한가봐서 한대만 뽑아가는가봐 공둥 병평 도지지다 지금 뭐야 로케트도 있네 병평 공둥 콩 콩 콩 콩 콩 콩 콩